남편 생일 노 서프라이즈입니다. 여러분들이 기다린 사연 어떤 얘기일까요? 남편 생일에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몰래 찾아간 게 잘못이냐 이런 사연인데요. 이 아내는 12월 중순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. 그런데 이 남편 생일이어서 같이 밥 먹을 겸 선물을 사들고 남편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. 가서야 연락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왜 말도 안 하고 왔냐면서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으니까 버스 타고 집으로 좀 가 있으라고 한 겁니다. 결국 이 아내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이게 이 남편이 너무 배려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임신을 한 상태여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기다렸던 풀차 핸접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.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할 에티켓은 있는 법 그리고 친구한테 야, 아내 왔으니까 나 먼저 갈게 해야겠어? 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야. 이거 왜 이래, 동그라미? 아, 저 끝자리에 앉은 우리 팀장님만? 아, 동그라미? 지금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저 표정. 알겠습니다. 자, 야, 만삭인 몸으로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버스 타고 선물까지 사갔는데 뭐? 다시 집에 가? 너 정말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냐, X? 아, 착각했어요. 아니, 뭘 착각? 아니, NG 노구? 아니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이, 어쩐지.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미 낙장불입 일수불퇴. 저는 뭐로 들었냐면, 지금 바꿔서. 아니, 뭘 바꾸세요. 안 돼, 안 돼. 선생님, 오늘 수능 날이라서 정답 수정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한 번 밀렸으면 끝이에요. 우리 때는 화이트로 지우기 했는데. 아니, 뭘 지우기를. 자, 그러면 유일한 소수 의견, 우리 팀장님. 아, 이거 오늘 팀장님 그동안 인기 많으셨는데 오늘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와르르르르르르. 아, 제가 사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. 아이, 없어, 없어. 생각을 해보세요. 임산부인 아내가 서프라이즈로 해서 생일날 왔는데 친구랑 밥 먹고 있으면서 아내 보고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한 남자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가 없어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. 저는 앵커님이 조금 말을 바꿔서 하지 않았나. 아니, 뭘 봐. 왜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? 출제위원회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착각을 했죠. 내가 이 이야기 쳐다본 게 뭐냐면. 아니, 아내가 왔으면 기쁘게 와줘. 그 친구를 보내든지 같이 먹든지 해야 되는데. 왜 버스 타고 보냈을까.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한 건데.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. 맞나요? 이자연 기자 맞아요? 자, 아이가 이 사연, 원사연에 달린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만나고 있던 친구가 남자가 아닌 애인 아니냐.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야, 나 지금 친구랑 봐야 되니까 너 빨리 버스 타고 가. 뭐 이런 게 아니냐. 이런 의혹 제기가 있긴 하던데. 그건 논외로 하고. 자, 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. 자, 2022년에 이런 남자는 아까 어떤 분이 올렸었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. 그렇다면 자기는 생일인데 왜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식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보를 안 했죠?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오늘 자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즈니스상으로 자기가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화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는 전화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있다가 그 12월 달에 지금 이제 출산인데 그 아내가 왔는데 그냥 너 버스 타고 가? 만약에 이게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내가 임산부니까 나이가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말년에 많이 후회를 할 가능성을 지금부터 축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정말 잘못한 거죠.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 혹시 채팅창에서 나 욕하는 사람 있나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. 채팅창에서 제가 어리둥절한 게 착각했다고 보고 있네요.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. 자 양 변호사님. 아니 저는 오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말년이 아니라요. 저분은 아이 출산 이후부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무릎으로 꿇고 살아야 됩니다. 집에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가지 말고요. 매일매일 무릎 꿇고 들어가십시오. 그렇군요. 우리 이 기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. 저도 사실 이런 상황 좋아하진 않지만 임신한 아내를 버스 타고 가라고 한 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가족 여러분들도 오짜렐라님이 친구랑 먹은 거 맞아? 이런 의심 보내주셨고요. 또 이진희님은 너무했네. 만삭 아내인데 평생 서운하겠어요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엄마가 every 친구 생선한 아이 하셨습니다.